18번 문제는 4차 함수인데, 옛날에 한번 풀이를 올린 것 같긴 한데 쌤도 너무 밀려서 기억도 안난다. 가는 4차 함수의 일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리기로 하고 게다가 주기를 2로 하는 함수라는 건 알 거고 일단은 ㄱ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으면 어차피 미분계수가 같은 부분을 이어받으니까 주기함수로서 C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야. 기억은 무난하지. 그런데 ㄴ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쌤이 그때 어떤 4차 함수 개형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딱 끊어서 그릴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경계를 간단히 이해를 들어서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그 마이너스 1인 쪽도 이제 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도 증가인 쪽에서 나란하게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그래프를 따와서 이거를 계속 주기로 이어받아서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실수 전체에서 기억이 성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함수값도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부드럽고 매끄럽게 그래프를 이어받거든. 그래서 이제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데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4차 함수가 만약 이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쭈음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계산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그때 축을 이쪽에다 이렇게 이쁘게 잡았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 1에서 중근을 갖는 형태의 4차 함수니까 fx식을 굉장히 잡기가 수월해지거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식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똑같이 계속 이어받아서 그릴 거야. 축의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받으니까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긴 할 거야. 그렇지? 미분 가능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가볍게 미분해보면 미분하기 전에 식도 예쁘게 합쳐지네. x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되는 거지. 먼저 얘 밑길이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속미분 얼마? 2x. 그러면 4x. x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f' 0이 얼마가 돼버려? 0이 되기도 하거든. 약간 선생님도 0이 될 걸 알면서 설계를 한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꼴을 그려봤는데 f' 0이 0이 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됐어. 0보다 작다고 우길 수만은 없다는 거지. 그 다음 ㄷ 같은 경우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또 미분 가능하대. 그런데 이번에는 f' 1이 0보다 크대. 4차 함수 기형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증가하잖아. 어찌됐든 증가. 그치. 증가하니까 증가인 쪽 이쯤이나 이쯤에 1을 잡아야 돼.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1을 잡을 곳이 없거든.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찾아져. 하지만 여기는 감소고 여기는 증가하니까 미분 가능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지점이 돼 버려. 그러면 다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도 증가 쪽에서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이쯤에 마이너스 1도 잡히겠지.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쯤 이쯤에 마이너스 1도 잡힐 거야. 이쯤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려야 될 그래프는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움직여가지고 헷갈려. 혼돈이 와버렸어. 다시 4차 함수 그래프 계형이 이렇게 있고 자 1이 한 이쯤에 있다라는 전제로 1에서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증가해야 미분이 가능하지 기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증가가 이쪽밖에 없잖아. 증가가 지금 그래프 상으로 그치? 그러면 여기 쭉 왼쪽으로 옮겨져 보면 이쯤에 이제 좌표가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점이 1,F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기울기가 0인 C가 존재하냐 라는 소리야. 우리는 이 그래프만 그릴 거고 이거야 뭐 이제 GX를 이어 받아서 그릴 건데 F' 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하니 이 구간에서 이 왼쪽에서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GX를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해버렸어. 정확히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기억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쨌든 F' 이래서 양수를 했으니까 증가 증가 이쪽이랑 이쪽에서 1이 잡혀야 되고 선생님이 여기를 1이라고 해봤어. 그럼 마이너스 1은 좌측에 있는데 좌측에 있는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기울기가 음수라서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수가 없게 잡히거든. 그치? 여기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그래프만 되니까 디귿도 맞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잠깐 또 헷갈리나 봐. 근데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가우스 나오면 실제 그 값에 가까운 값을 대입을 해봄으로써 적절히 해결이 된다라고 했지. 먼저 극한이 존재하냐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있어. 그치? 똑같은 식이니까 아이고 뭐해 이거 이 그래프만 그릴건데 그냥 한번 쓸걸 아직 선생님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안아서 그래. 대충 옮겨 놓자.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자 첫번째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영영한 일정도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보면 가우스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리고 얘는 그냥 대입이잖아. 대입.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 조금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건 마이너스 0점 한 9 9 9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뭐 여기 들어가 봤죠. 마이너스 1밖에 더 돼. 그래서 얘는 1이 될 거야. 그리고 위에 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맞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좌우 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